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는 꿈은 무의식적으로 현실에서의 피로, 마음의 평온에 대한 욕구 또는 긴장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때 나타나는 꿈입니다. 자는 꿈을 꾸는 이유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꿈은 단순히 피곤함을 반영하기보다는 일상에서 느끼는 부담감과 내적 스트레스 해소를 상징하거나 자신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내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는 꿈은 현실에서의 피로가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에서 과도한 업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꿈에서 자신이 자는 모습을 통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피로뿐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피로를 반영하기도 하며 내면 깊숙이 휴식을 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는 꿈은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나 불안감을 잠시 회피하고 싶어하는 욕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불편한 상황이 지속될 때 이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꿈속에서 수면을 취하는 장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는 꿈은 내면의 평온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정신적 압박감이나 불안감이 많을 때 자는 꿈은 현실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내면의 안정을 찾으려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실 속에서 꿈꾸는 이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는 꿈은 꿈꾸는 이의 무의식적 성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는 상태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자아를 깊이 있게 탐구하려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자고 있는 자신을 통해 꿈꾸는 이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며 현재의 삶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을 찾으려는 의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는 꿈은 변화에 대한 준비와 수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이러한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깊이 잠들어 있는 꿈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일상에서 느끼는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피곤함을 상징하여 꿈꾸는 이에게 진정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잠든 꿈은 자신이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 친밀한 사람과의 유대감이나 신뢰를 상징하며 꿈꾸는 이가 타인과 함께하는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나 가족과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불안하게 자는 꿈은 현실에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꿈속에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불안하게 자는 상황은 꿈꾸는 이가 일상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지만 현실에서 그러한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꿈은 무기력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스스로의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합니다. 꿈속에서 깨어나려 해도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꿈꾸는 이가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꿈은 새로운 깨달음이나 인식의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꿈속에서 깨어나는 과정은 무언가를 결심하고 실행하려는 마음가짐을 반영합니다. 사례 1 직장에서 과로에 시달리던 어시가 깊이 잠든 꿈 어시는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쳐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깊이 잠든 꿈을 꾸었는데 이는 어시의 내면에서 현실의 피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 어시는 자신의 일상에서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충분한 휴식을 부여했습니다. 사례 2 연인과 함께 잠든 꿈을 꾼 B씨 B씨는 연인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꿈속에서 연인과 함께 잠든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B씨가 현실에서 연인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반영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B씨에게 연인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상징했습니다. 사례 3 시험 스트레스를 받던 C씨가 불안하게 자는 꿈 C씨는 다가오는 시험에 대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불안하게 자면서도 완전히 잠들지 못하는 경험을 하였는데 이는 그의 내면에 자리한 불안감과 시험에 대한 압박이 반영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C씨에게 시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불안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례 4 혼자 잠든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D씨 D씨는 최근 큰 결정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혼자 잠든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는데 이는 현실에서 그가 직면한 결정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D씨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이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두려움으로 인해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례 5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잠에서 깨어나는 꿈을 꾼 E씨 E씨는 새로운 직장에서 첫 출근을 앞두고 잠에서 깨어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E는 현실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하며 자신이 변화와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꿈은 E씨에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용기를 주었습니다. 술에 취해 아무데서나 자는 꿈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대인관계나 재물에 어려움이 생김 거북이 등을 메고 잠을 자는 꿈 게으름뱅이에게도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 금시 발복하게 된다 죽은 남편과 자는 꿈 그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연구자와 계약 또는 협력 등을 하거나 어떤 일거리의 취급과 그 성사 여부를 판정한다 나무 그늘에 누워 산들 바람을 맞으며 달게 낮잠 자는 꿈 나무 그늘에 누워 산들 바람을 맞으며 달게 낮잠 자는 꿈은 환자의 경우에는 건강이 회복되는 꿈이다 아울러 생활이 호전될 암시이다 하마가 꽃밭으로 들어가 낮잠을 자는 꿈 남녀가 서로 선을 보거나 행복한 단 꿈으로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예쁜 꽃다발을 안고 잠을 자는 꿈 남녀가 아늑한 분홍빛 공간에서 희로애락의 단 꿈을 꾼다 여자가 물을 안고 잠을 자는 꿈 남녀가 현대판의 아방궁에서 음향의 조화로 단 꿈을 꾼다 그 꽃을 안고 잠을 자는 꿈 남녀가 호젓하고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이성과 음향의 꽃을 피운다 다른 남자랑 자는 꿈 남자친구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자는 꿈은 현재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하지만 보통은 현재의 남편 남자친구에게 불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꾸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러한 꿈을 심리몽이라고 한다 예쁜 비단 구렁이와 같이 잠을 자는 꿈 남자가 꿈을 꾸면 여자와 합방을 하고 여자가 꿈을 꾸면 외간 남자와 잠을 자고 퇴기가 있다 노인이면 친구와 돈이 생긴다 남자는 밑에 여자는 위로한 자세로 성교를 하는 꿈 남자는 가권을 잃은 채 성실한 공초가 노릇을 하게 된다 여자 상관을 둔다 마누라 기세가 당당하다 남의 집에서 자는 꿈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을 일이 있거나 이익이 있다 태양덩어리를 메고 잠을 자는 꿈 당대의 문 무관이 되어 입신 출세한다 무기를 얻고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코를 골며 자는 꿈 배중이 모인 곳에서 고성방가로 떠들다 망실을 당한다 과시 고감기가 걸린다 송장을 안고 잠을 자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많은 재물과 돈을 거머쥐게 된다 즐거운 만남이 있다 시체를 안고 자는 꿈 매우 좋은 길조의 꿈으로 특히 뜻밖의 횡재를 하여 많은 재물과 돈을 거머쥐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혹은 고대하고 있던 사람과의 즐거운 만남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 어미 돼지를 베고 잠을 자는 꿈 목마른 나무에 물 주듯 비몽사문관의 신으로부터 만복을 받게 된다 배 안에 누워 있거나 자는 꿈 배 안에서 누워 있거나 자는 꿈을 꾸는 것은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죽음과 질병을 암시하는 흉몽에 해당한다 둘이서 한 베개를 베고 자는 꿈 사상 이념 등이 같은 동지 동업자와 어떤 연구 사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술을 마시고 아무 때나 눕거나 자는 꿈 술을 마시고 아무 때나 눕거나 자는 꿈은 신경을 과도하게 써서 마음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건강 악화, 구설수, 재물 손실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걸어 손해만 입게 된다 식구들 여러 시에 한 방에 누워 자는 꿈 식구들 여러 시에 한 방에 누워 자는 꿈을 꾸게 되면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과 욕심을 가지고 오래도록 기다릴 일이 있다 메밀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꿈 신선처럼 꼭 구름을 타고 안락세기로 즐거운 여행을 간다 비행기 내에서 단잠을 자는 꿈 실제로 사랑의 꿈을 싣고 상과들을 찾아 즐거운 여행을 떠난다 기쁨이 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자는 꿈 실제로 아리따운 애첩을 두고 이따금씩 단 꿈을 꾼다 사업가는 국내외의 지점 지사를 두어 상품 판매 전략의 혁신을 깨한다 외도, 출장, 여행, 상봉 등이 있다 양과 사슴이 함께 자는 꿈 양과 사슴이 함께 자는 꿈을 꾸게 되면 한동안 좋지 않은 운세임으로 언행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 이불 속에서 여럿이 자는 꿈 여러 동업자와의 사업이 진행되고 이성을 이불 속으로 끌어들인 것은 동업, 계약 등의 일과 관계한다 형제 자매가 같은 방에서 자는 꿈 이 꿈 역시 길몽으로 원조나 협력자를 얻어뜻하지 않은 행운을 잡게 될 길조이다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자는 꿈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자는 꿈을 꾸게 되면 비단 이불을 덮으면 하는 일마다 절대고 성공한다 황금수가 놓인 비단 이불을 보거나 깔고 자는 꿈 이불이나 침대 혹은 침대 시트는 잠을 자는 도구로서 실생활의 의미대로 꿈에서도 휴식과 성적인 만족을 상징한다 또한 이불은 사업상의 발전과 이득을 상징하는 꿈의 도구이며 안식처와 편안함을 제공하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꿈 속에서 황금수가 놓인 비단 이불을 보거나 깔고 잠을 잤다면 이러한 꿈은 행복한 결혼생활과 명예의 상승, 재물의 획득, 사업번창을 예시하는 행운몽이다 물 속에서 잠자는 용을 보는 꿈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어느 기관에 보류되어 있는 일이나 또는 작품 등에 관계약이 되거나 희귀하게 여겨지는 금은 보아를 보게 됩니다 가축 우리에서 잠을 자는 꿈 자유를 잃게 된다. 하지만 수감된 죄인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석방될 것이다 잠을 자는 꿈 잠을 자는 꿈을 꾸게 되면 심신이 피곤하거나 침체에 빠져들게 된다 빈대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꿈 장애 요인이 되는 사람 때문에 세웠던 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전남친과 자는 꿈 전남친과 자는 꿈은 언제 해결이 될지 몰랐던 오래된 일, 또는 포기하고 미루어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꿈이다 들판 위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 꿈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 라일락꽃 속에 파묻혀 낮잠을 자는 꿈 즐거운 쾌락에 빠져 처자식을 까맣게 잇는다 묘지에서 자는 꿈 흔히 이익을 얻을 길조이다 신분이 높은 듯한 사람과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꿈 태몽으로 장차 귀하게 될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 새우잠을 자는 꿈 하는 일마다 불안초조하고 악귀가 침노하게 된다 실수, 실패, 불안정 등의 불운이 닥친다 등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 숲속에서 낮잠을 자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 스포츠, 현실의 극락 등이 있다 해를 베고 자는 꿈 해를 베고 자는 꿈을 꾸게 되면 부기를 얻고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된다 남편이 아내와 이인과 함께 자는 꿈 회사가 파산하는 등 사업성으로 꽉 막혀버릴 흉무 고맙고 ают